가수 손태진과 미스터트롯 톱7이 화요일에 밤이 좋아 프로그램에 녹화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팬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톱7은 TV조선의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홍보할 예정이며 이번 녹화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손태진은 이 프로그램에서 솔로 무대와 가수 강혜영과의 듀엣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작년에 함께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면서 서로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친구일 뿐이지만 러브송을 부를 때는 마치 실제 커플처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손태진과 강혜영의 무대는 어떤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할지 기대되며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 많은 팬들이 TV에서 손태진과 톱7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하고 있습니다. 밤이 좋아 프로그램은 TV조선에서 방송되며 손태진과 톱7의 출연으로 인해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한국의 유망한 젊은 가수 중 한 명으로 그의 달콤한 목소리, 멋진 무대 퍼포먼스, 그리고 작곡 능력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톱7은 한국의 전통 음악인 트로트 장르에서 떠오르는 스타들로 이들의 출연은 감동적이고 감정이 입대는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손태진과 강혜영의 듀엔 무대는 두 아티스트의 목소리와 감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을 감동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그램에서 톱7은 전통적인 트롯 노래를 통해 감동적이고 열정적인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많은 팬들은 손태진과 톱7의 공연을 칭찬하며 만족을 표현했으며 이들 아티스트들이 새로운 창조적인 음악 작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